대체 뭐지? 왜 내 눈 피했지? 내가 뭐 잘못했나? 설마 내가 키스해달래서? 아냐아냐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왜지? 아침부터 뭔 고민이 그렇게 많아? 난마 애가 못살게 굴기라도 해? 아니요 못살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어시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지 마이클 레슨을 시작했니? 아 아직이요 다음주부터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하는거 개 골수까지 다 빼먹겠다는 각오로 해 이 바닥도 결국은 즐긴 인간이기는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즐긴거 빼면 또 비슷하거든요 뭐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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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송님 하은주에요 어? 어떻게 해? 어머어머 어머 얘 왜 이러니? 수송이시니? 네 하은주 더 신차려봐 하은주 어떻게 해 아 안되겠다 가서 얘 실제 불러 얼른 네 어? 여보세요?